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겸호씨 돌아온 손앤내시경의 성렬입니다 2주 동안 멤버들의 물건을 뒤졌었는데 멤버들이 좀 눈치를 많이 챙긴 것 같아요 조가 들어갑니다 티가 안나요 이걸 먹는다고? 대박이야 이거 이거 못 먹어요 이거 위에 거랑 양쪽 아래 사이드 그러니까 무사한 거는 하나 둘 셋 네네 개밖에 없어 바로 앞에 있으면 좀 의심하겠죠? 저거 뒤지고 있었지 아니 안 뒤였다고 근데 형 그러잖아 지금 유튜브 뒤지고 싶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제가 그냥 방송을 위해서 그냥 난리를 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 안에 야동 있냐 너가 아니 야동 있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거? 여기 있잖아 왜 야동 있어? 봤어 나요 컴퓨터? 봤어 저번에 보는거 언제? 저번에 언제? 이거 뭔지 봤는데? 다행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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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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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왜 이거lus 맛있지 뭐야 맛있지 빨리와 빨리와 앉아요 빨리 앉아 여기 내 자리를 탐봤어 그리고 너도 탐봤어 물건 뒤지는 거 다 했어 이제 할게 없어 뭐 해야 될까? 우리가 먹고 살려내요 우리가 모인 이유는 이거야 바나나무초 현대 의견이 뭐였는데? 어떤 거였는데? 안 쪘다 아아 살 쪘다 안 쪘다 아아 너 살 쪘다 안 쪘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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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지? 뭐 할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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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시켜 걸렸어 야 동 이걸로 속이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이 정도 이 정도 놓고 야 아이아이 아 까부지 말고 여기 앉아 까부지 말고 앉아 이거 먹어도 돼? 뭐 어 뭐 할래? 어? 짠 뭐야 이거 내가 진짜 갖고싶은데 싫어 싫어 내 여인이야 죽순? 아 죽순 이거 죽순이었어? 죽부인이 아니라? 죽부인 맞지 죽부인 아 아 아 아 아 아 마이크 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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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다 일어났냐 자다 일어났어 왜 왜? 왜 먹을만한데? 진짜 진할거만 알지 먹을만한데? 레몬양 맛나는데 그냥? 필요 있을거야? 무슨 소리야 줘 성경 없어? 아! 카운트! 이걸로 소화시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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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애는 아니 한 명이 먹고 다 안했으면 뭐야 뭐야 이랬는데 바나나 안 먹고 슬레이 사이버리цию 미'Day 이형님 먹어 눈물 나지 애이 귀여워 성 안쓰러 Night 안 넣었어 거기에 내가 빠져나고 식초가 나는 정도 이 형님 먹어 아 애 귀여워 죽겠다 진짜 성 안쓰리게 해주네 안 나왔어 거기에 그럼 맛있는 거 그냥 우리 아까 마셨던 거 계속 너 어떻게 정리하는 거야? 그렇게 맛있어 야 애가 진짜 상징해 아 어디야 다 죽어 가지요 내 건가? 먹었대요 몰라 어디다 떠나 어디다 떠나 어디다 떠나 어디다 한 곳인 줄 알았는데 아니 뭐야 어저께 대박이지 어디 가고 상품이 안 됐잖아 어 소워 남는 걸 정리하지 어디 가시죠? 가고 싶은데 여기 여기 또 물인가 입장 아 미각이 없나? 아니 뭔가 이상해 이거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뭘 성공했다고? 눈이 속이는 거야? 까부지 말고 계속해 아니 다 나와봐 왜 일단은 전부 다 먹었어 근데 괜찮대 아니 이거 이상해 맛있다 보지 아무것도 안했는데 누군가가 이건 내 건가 하면서 이건 내 건가 하면서 난 내 건가 먹었어 이건 내 건가 하면서 딱 먹어 못둑이 응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나 응 소리가 나 나한테 형 좀 많이 이상하네 형 나한테 좋아 나 진짜 어깨 지웠어 처음 시작한 게 멤버들 당황할 때 어떤 표정 짓나 할로운가 아 그런 거였어? 다 노래 먹었을 때 다 원장 저희도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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